나 펜 좀 빌려줄 수 있어? 어? 펜? 에이... 빨간색도 괜찮아? 자! 고마워 너 우리 반이야? 나? 전화 왔어 아 진짜? 어디서 왔어? 너 이거 먹을래? 우와! 많이 쭈다! 고마워 고마워 갑자기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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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 가기 싫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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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갑자기 학교네? 이게 무슨 일이지? 아... 교복을 안 입고 왔는데... 아... 빨리 다시 집에 가자 설마 어제 그 마이 쭈먹고? 머리가 아팠는데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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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헥! 늦었다! 빨리! 학교로 가야겠다! 이야! 어... 진짜 이거 대박인데? 이게 무슨 일이지? 마이 쭈 마이 쭈 으... 전학생 전학생 어디 간 거야? 마이 쭈 이렇게 하고 자면은 바로 학교 가면 되겠지? 마이 쭈 마이 쭈 마이 쭈 리코더 가져왔어? 뭐? 오늘 리코더 필요해? 오는 길에 기억나가지고 너 앞에 문방구에서 샀잖아 너 돈 아까와 죽겠어 에이 내 용돈 빨리 갔다 올 수 있을까? 어떡하지? 빨리 집 가서 리코더 가져와야겠다 이 앞에 이 앞에 야 매점 갈래? 매점? 음 나 용돈 다 써서 돈이 없어 너네끼리 갔다 와 그러면 내가 사줄게 다음에 너 용돈 받으면 네가 사 그래 가자 맨날 이렇게 그지처럼 얻어먹을 순 없지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런 것도 될 것 같은데 야 우와 우와 도움봐 아 나 이제 부자다 몰래카메라가 아 cct인가 어떡하지? 에이 빗이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에이 돌아가자 야 베란다 테라스 돈만 열면 이렇게 와 바다 멋있다 겨울에도 바다가 멋있는 가만있어봐 저기도 갈 수 있겠네 한번 해볼까?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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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다다 바다다 110 연야로 달로 한 달이 지나니까 효과가 없어지네, 이게. 야, 우리 반에 새로운 전학생 있잖아. 전학생? 누가 전학 왔었어? 그 왜 키 크고 안경 깨... 잠깐만, 우리 반으로? 나도 그 뒤로는 걔를 본 적이 없는데? 우리 반에 전화번호 없어. 다른 바다 있나? 나 들은 게 없는데? 전학생이 없다고? 그런 게 없는데?